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 일렉트리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아까 전에 나왔던 거네요 수하고 일체식 일체식하고 수 이렇게 곱할 때는 분배법칙 마이너스 3 5 플러스 6X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3 그리고 가로 치고 5 플러스 6X가 있는데 이거를 계산할 때는 여기다도 곱해주고 여기다도 곱해준다 그래서 3 5 15 플러스 3 6X는 6 3 18 X 이렇게 해줍니다 똑같이 곱해줘야 되지 한 곳에만 곱해주면 안됩니다 가로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5 플러스 6X 3 뒤에 3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서 이 3을 그냥 앞에다 써줍니다 그래도 똑같아요 곱하기는 3 곱하기 1이나 1 곱하기 3 똑같거든요 이거는 교환 법칙 성립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에 뒤에 있던 3을 앞으로 빼가지고 똑같이 곱해가지고 15 더하기 18X로 할 수 있습니다 5X 플러스 2 가로 치고 나누기 3 아까 전에 나누기는 뭘로 바꾼다고 했죠 아셔야 되는데 나누기는 분수로 바꾼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은 3분의 5 X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나누기는 분수로 곱하기는 분배 법칙에서 똑같이 곱해준다 만약에 가로로 묶어져 있다면 오케이 여기서 동류항이라는 개념을 배우네요 동류항이라는 개념은 전기사에 많이 나오는데요 문자랑 차수랑 각각 같은 항이에요 만약에 X 제곱 X 이거는 동류항이 아니에요 여기는 X는 같지만 차수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2차 여기는 1차 그래서 X 세제곱 3X 세제곱이나 5X 세제곱은 동류항이에요 문자 같고 차수 같고 숫자만 다르잖아요 개수가 다르죠 여기 많이 나온다 이제 개수 이거는 차수 지수 거듭제곱이라고 쓸 수 있었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3차다 라고만 하니까 차수 같고 문자 같으면 동류항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또 X 제곱 5X 세제곱 6X 제곱 여기서 동류항은 뭘까요 답은 이거죠 문자 같고 차수 같고 그런데 여기는 문자는 같지만 차수가 3이잖아요 그래서 동류항이 아닌 거예요 동류항이 같으면 어떤 점이 좋냐 5B 더하기 7B 그러면은 B 문자 같고 여기 B 아무것도 위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죠 1, 2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문자 같고 차수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거를 묶어 줄 수 있어요 B를 앞에 하고 5 더하기 7 이렇게 해서 12B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더해도 12B인데 이거를 공통적인 거를 묶어 줄 수 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아까 전에도 말한 내용인데 만약에 3X 플러스 Y라는 식이 있으면 똑같이 곱해줘요 3X 3Y 더하기 그대로 써주고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X 플러스 Z라고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가 있지만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을 X하고 Z에 똑같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Z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Z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괄호를 없애줄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Z 간단하게 하나 보자면은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이거는 통분이라는 개념을 써야 됩니다 통분이라는 개념을 모른다면은 좀 더 나중에 가거나 네이버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한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통분은 분모를 통일해 주는 겁니다 분모를 통일해 준다 이거는 좀 이따 나중에도 나오니까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11번 한번 풀어볼게요 11번 여기서 동류항 마이너스 11X 플러스 5 3X 플러스 7이 있는데 여기서 X는 동류항이죠 문자 같고 1차식이고 5하고 7 동류항이죠 상수니까 동류항은 동류항끼리 더해줍니다 마이너스 12하고 3을 더하면은 8이 마이너스 8입니다 마이너스가 더 크잖아요 5하고 7을 더하면 12 이렇게 해서 풀어줄 수 있고요 정답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혼자 못 푸는 문제는 카페로 질문해 주세요 전기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기출 문제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틀려도 돼요 몰라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개념 차수 거듭제골 지수 동류항 곱하기 1은 생략해 준다 나누기 1은 생략해 준다 나누기는 분수가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둬야 돼요 저희가 배운 개념만 좀 알아보자 하는 거예요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이번 강의는 좀 길었는데 잘라야 되나 여기 문제 한번 1번 문제 풀어 볼게요 1번 문제 풀어 볼 때 여기서 보면은 공통된 부분이 있었어요 공통된 부분 이렇게 돼 있네요 다른 거는 다 다르죠? 달라요 여기 3분의 1이 있고 3분의 2인데 입실론 첨자 S예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만 딱 묶어 준 거예요 이거 어떤 개념이라고 했죠? 동류항이다 동류항은 묶어 줄 수 있다 1번 분수에도 있고 2번 분수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 준 겁니다 여기 보면은 두 번째 YS YS 공통이죠? 그러니까 S 플러스 1로 묶어 주는 거예요 묶어 주는 거예요 S YS S YS는 S YS는 YS S가 곱해져 있죠? 그냥 YS 여기 그냥 YS잖아요 그냥 YS는 1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S하고 1을 더해 준 다음에 YS를 써 주는 거예요 YS로 묶어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된 겁니다 동류항은 묶어 주고 앞으로 개수는 빼준다 이거는 이항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등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요 이건 다음 장 이건 다음 장 3장에서 좀 더 깊게 다룰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배울 수 있었던 거는 여기 R1 첨자가 1이 돼 있네요 R1 R1을 옆으로 넘겼어요 이걸 이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항이란 표현을 쓰는데 여기 이항 썼고 여기서 N하고 마이너스 1을 묶어 줬어요 어떻게 묶어 줄 수 있죠? 동류항이니까 동류항 R1이 동시에 nR1 그리고 마이너스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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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있어요 nR1은 n 곱하기 R1 마이너스 R1은 마이너스 1 곱하기 R1 그러니까 묶어 줄 수 있죠? 어떻게 N하고 마이너스 1을 묶어 준다 음 여기서 저희가 풀 수 있는 건 조금 밖에 없네요 여기 부분만 쓸 수 있어요 어떤 수에는 J가 곱해져 있고 어떤 수는 그냥 상수예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1은 상수 J는 J 상수는 상수끼리 사실 J라고 했지만 J는 허수라는 개념이고 이거는 복소수 개념에서 나옵니다 J는 J끼리만 해주는 겁니다 숫자랑 허수랑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상수랑 실수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건데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1하고 20은 상수이기도 하고 있지만 실수라고도 하거든요 이건 좀 실수는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어쨌든 1하고 20은 계산할 수 있잖아요 J하고 J10은 J 하나 더하고 10J를 더하면 11J 그래서 21 더하기 11J예요 어허 이건 좀 어려운데 동류항이 뭔지만 찾아 봅시다 동류항 동류항이 뭔지만 찾아 봅시다 여기서 동류항이라고 하면 이거네요 이거 어떻게 동류항이냐 이는 지수함수 파트에서 할 거예요 지수함수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인데 어쨌든 우리는 똑같은 모양만 보면 돼요 2, 3, X, SIN, OY 2, 3, X, SIN, OY 이 부분이 똑같으니까 5, 6 11로 묶어준 거예요 동류항은 묶어준다 저희는 이것만 알면 돼요 이거 문제 못 풀어도 돼요 저희는 배운 개념이 어떻게 전기기사에 적용이 되는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만 보고 있어요 꽤 많죠 여기서 보면은 동류항 여기가 똑같다 여기가 똑같다 여기가 똑같다 여기가 똑같다 그래서 묶어줬다 동류항이 개념이었죠 여기서 보면은 이건 할 수 있겠네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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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까요 J2 마이너스 9 J 플러스 10 J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7 J 10을 더하면은 3 J가 되네요 그리고 16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하면은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이 값이 나오네요 앞에 3분의 1 곱해준 거는 그대로 오케이 기출문제도 여기까지 봤고요 사실 기출문제를 이거는 나중에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에서 만나게 될 문제들이에요 어려워 보이죠 정말 어렵고요 제일 어려운 시험을 하고 있어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기사 산업기사에서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전기 그래서 충분히 어려울만 하고 차근차근 하면 돼요 저희는 수학을 엄청 빨리 하면은 2, 3주만에 끝내고 길게 가져가면 한 달 두 달 만에 끝낼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시간을 얼마나 들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수학을 갖춘 상태에서 갈 거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이렇게 풀어본 이유는 전기 개념도 없고 수학 개념도 없는데 왜 이걸 기출문제를 푸느냐 어떻게 적용되냐 우리가 배운 개념이 실제 기출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냐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 적용이 돼요 제가 강의하는 내용 수학 개념은 다 적용이 되니까 차근차근 한번 복습해주세요 개념 한번 쫙 읽으시고 한 번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당연히 한 번에 다 못 공부해요 한 번에 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한 번 눈에 익혀주세요 그리고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고요 여기까지 연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계속 가겠습니다 우주 Jadi 우리의 2가지